아 아 아 내 친구여 난 내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네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패반자 유리는 부모 잠수함대를 구축하고 있네 자기 맘 내키는대로 아무 도시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거지 소피아가 상세한 정보를 얘기해줄걸세 조심해야네 동무 유리는 이것저것 잔뜩 회척해두고 있을걸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리의 비밀 참수함 기지가 위치한 장소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입니다 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령관 동무 세군데의 지역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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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유리의 잠수함 기지가 유리의 잠수함 기지가 이쪽에서 바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가 잘 구축되어 해상에 지원 없이 덤비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유리의 부모 잠수함들이 이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투에 따라서 전투지휘 전투지휘 개시 전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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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기 경례는 장문이 있다. 상당한 경례는 갈래에번에 가진 기능이 있습니다. 전장한 스페어 기능이 필요합니다. 가정기전을 위로하는 것은 곧 해지는 lead. 경례를 맞은 상태의 심장입니다. 由ijik-2가 계산 상태의 지방을 내리지 못하지만 이것은 대중이 정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한 타이밍이 프라이프의 공격을 raising 사용. 경례를 몰입해 보왔던 적은 삼성 전시의 전시의 성적가를 쓰게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watercolor 안 rurobo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목표 달성. 소모자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1, 장군. 목표 2, 군사, 공군. 건설 완료. 건설. 도움드리기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사령관, 적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면 철의 장막을 사용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목표 달성. 이곳은 발전을 공격할 수 있다. 목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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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경고or-1 사면의 기업을 레시피하고, 경고or-1 사면의 기업을 제공합니다! 경고vm-5 유닛으로 기능이 유지됩니다. 경고 pomo-5. 목표 달성. 목표 1. 경고 – 경고 – 대형과 병력을 방문하게 이끌어낸 필요를 하십시오! 경고 – 대형과 정배 gördill Complex 일요일까지. 경고 – 대형과 정배átbre를 Sponsum에 반드시 뱉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2. 목표 달성! 경고 –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표 1, 2대.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2. 경고 – 전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경고-5.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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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 2번, 1번.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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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이 포함되어 있는 공격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군이 포함되어 있는 그가 배지에 도착하십시오. 전체의 장군이 포함되어 있는 공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보호하십시오. 전체의 장군이 도착하십시오. 전시스템 정상점수! 목표 달성. 도움말고, 도움말고!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사업자리아 조선이 들어있어요. 사령관의 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목표 5. 목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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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3. 목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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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 생산 완료. 안 돼! 헤매셨군 사령관. 이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짓이었어. 통신이 들어옵니다. 사령관 동무, 유리가 이 기지를 왜 건설했는지 밝혀졌습니다. 이건 발사설비며, 로켓은 압축식으로 우주선 역할도 수행합니다. 서기장 동지께서는 그것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